길게 내 오늘처럼 짜릿한 날이 없었어 보유에 오르시던 날만큼이야 하겠사옵니까? 아닐세 그때는 난 이제 죽었구나 하다가 내 집 앞에 선 군사들이 나를 옹립하려 찾아온 걸 뒤늦게 알고 맥을 탁 놓은 경우고 오늘은 과연 일이 어찌 될지 조마조마했는데 일이 잘 마무리되어 내 오늘 술맛이 아주 유별날 것 같네 주상 전하께서 저희들을 믿어주신 덕분이지요 우리의 더운 결의가 영원할 것을 기약하며 전하가 꿈꾸시는 이상국가 건설을 위해 멸사 충성하겠나이다 멸사 충성하겠나이다 내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저 역시 행복했나이다 그대들은 나의 동지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대들의 멸사는 절대 허락치 않을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도와 이상국가 건설에 매진해 주기 바라네 충심을 다해 받아들이겠나이다 자세히 일어난 것 같네 전하가 어쩔 수 있는 거라 참여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